아 그래?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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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잘 찍어드릴게요 너희들 요리하세요 아 그럴까요? 예 근데 엉덩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 위로만 찍히시면 돼요 그러면은 의식으로 좀 해야겠네 어 엉덩이 찍지마 네 어 그리고 이 위만 나오게 할게 어 그래 그래 어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피고 아 좋습니다 자 일단은 동란이가 근데 너 집에서 요리를 평소에 뭐 좀 만들어서 안 먹지? 그냥 항상 그냥 배달이지? 항상 나는 아니에요 근데 또 이게 약간 뿜뿜가 올 때는 한창 막 재료 사다가 막 파스타도 해먹고 해먹고 막 해먹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라서 음 좀 많이 안 먹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딱 나왔다 나는 집에 또 이것저것 많아요 재료가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요리를 막 뭐 저기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오빠 왜 개이나 드세요? 내가 먹는 거 아니야 아 깜짝이야 응 랄프가 먹는 거야 아 선생님이 네 인정 동란이가 할 수 있는 요리 중에 최고 난이도가 뭐야? 갈비찜? 갈비찜? 진짜? 그 정도도 할 수 있어? 네 오 야무지네 근데 좀 오래 걸리죠? 약간 갈비 식구 갈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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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좀 핏물도 빼야 되고 네 만들면 진짜 기계 맥키게 그러면 동란이가 뭘 하느냐 동란이는 비비고 군 교자만두를 옆에서 구워요? 옆에서 만두만 구워주면 돼 아 오케이 그렇게 하고 이제 파기름 내가지고 뭐 짜왕 집에 또 이렇게 뭐 이거 저거 많이 있긴 한데 복잡하게 그럴 필요 없이 예 짜왕 3개 때릴게요 여러분들 짜왕과 군만두의 조합 요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여기서 좀 준비를 할게요 예 내가 내 폰 좀 갖고 올게 동란이 잠깐만 응 이거 이거 여기를 봐주세요 여기를 봐주세요 랄프씨는 좀 좀 시청자분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각도나 네네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잘 좀 야무지게 최대한 유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오케이 프라이팬이 필요하겠네 프라이팬이랑 워 짜왕은 여기다 끓이면 야무질 것 같은데 어 여기다 이제 파기름 내가지고 동란이가 쓸 프라이팬은 이걸로 가자 어 이게 딱 그 팬 두 개 팬 두 개면 딱 끝나 어 다른 거 없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올게요 돌려줘요 네 그럼 몇 개 드세요? 잠깐만 만두도 썩은 것 같은데 만약 그 냉동실 혹시 냉장실에 있었나요? 네 혀 예 죄송한데 만두를 만두를 그러니까 나이가 저기에 났네. 제가 엊그저께 아보카도 밥 해먹으러다가 아보카도 상한거 발견한 그런 느낌이네요. 와 냄새가 좋겠네. 아 진짜 진짜 밥맛 떨어진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다른 거로 좀 바꿀게요. 예. 동라인 거래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내가 봤을 때 빠르게 빠르게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이거다. 옥마다. 베이컨 꿔. 베이컨 맞아요? 어. 베이컨 좀 꿔고. 베이컨이랑 떡이랑 같이 이렇게 구우면 되겠네. 인정? 오케이. 베이컨이랑 떡 구우면 돼요. 인정? 여러분들? 네. 그렇게 해서 가도록 할게요. 랄프야 좀 그 각도 잘 저기에 좀 신경 쓰시고. 네. 지금 제가 한순간에 시발년이 됐기 때문에. 아. 제가 시발년이 됐습니다. 랄프한테 시발년이래. 야무지게 해상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거기서 하면 돼요? 어. 이거 여기다가 해도 되니까. 여기다가 짱을 하고. 어. 베이컨은. 그래 베이컨은 여기다가 하고. 하면 되겠다. 동란아. 네. 베이컨을. 어떻게 하지? 그래. 베이컨을 베이컨 단독으로 먹는 거예요? 베이컨이랑 떡이랑 같이 구우면 괜찮아. 어. 먹을만해. 같이 먹으면. 어. 베이컨 떡말이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어. 아직 시도 안 해봤어. 시도 안 해봤어? 네. 베이컨을 구워하는 건 별로 없어요. 네. 베이컨을 따로 구워보긴 했는데 떡을 구워보는 건 없는 것 같아. 음. 떡도 이렇게 같이 저기 해가지고. 어. 떡은 괜찮아. 음. 떡은 좀 괜찮네. 아 그래 동란씨. 네. 이거 짜왕 3개 끓일 정도의. 물. 물을. 어. 여기서 받으면 돼. 이게 조리수거든? 나오세요. 어. 나올게.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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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좀 어지럽긴 해요. 여러분들. 예. 어제 다혜가 뭐 이것저것 만들어 주고 그래가지고. 자. 물양 내가 본다. 물양이. 아 손에 힘이 없어. 죄송해요. 힘이 없어? 제가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해가지고 수준증이 너무 터졌어요. 너는 안 아픈데가 뭐야? 아니 잠을 못 자가지고. 게이스를 하다보니까. 그래요? 네 하루 종일 커피를 마셨거든요. 근데 사실 짜파게티나 짜왕 이런 것들은 물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 정확하게 그냥 3개 정도 끓일 정도에 딱 그걸 졸여가지고 먹으면 되잖아. 인정? 그러면 물을 버릴 필요도 없고. 저는 그래가지고 계량컵을 사용을 하는데. 계량컵까지 써? 척하면 척이지 그냥. 조금 더 해야 될까? 아니 아니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딱 짜왕 3개 끓일 정도. 여기다가요? 여기다 넣어준대요. 이렇게 하면 열 오르는 거지? 응. 어 맞네. 이건 이제 인덕션에다 넣고. 응. 오케이. 자 여기다가 지금 베이컨, 떡. 열이 많이 올랐네. 베이컨 올리면 되겠네. 집게 드릴게요. 집게를. 몇 장 구워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 몇 장 구워요? 그냥 야무지게 구워 그냥. 야무지게 구워가지고. 내가 먹는 양으로 하면 살릴 것 같은데. 내가 먹는 양으로 하면 살릴 것 같은데. 하니까 그쪽으로 다 되는 게 좋지. 응. 오오. 그렇지. 요거는 초대 소금. 김치만둬. 닦으러시자. 이렇게移고 있는 양으로 하면 날라. 이제 여기다 이제 옮겨 담그는거예요. 여기다 이제 옮겨 담그는거예요. 떡볶아. 이 기름에다가 떡을 같은 재료들이. 응. 어응. 진짜 맛있어. 근데 그거 알아? 나도 처음 하는 거야. 그냥 막 하는 거지. 근데 이런 청장 요리가 맛있으면 성공한 거야. 알죠? 물범 새끼 쳐내놔는데요. 나와주세요. 이것만 좀 보시고 문환이가 아예 모르니까. 이것만 넣어주고 저 쪽에 빠줄게요. 이렇게 많이 먹어요? 나 탄수화물 중독자거든요. 오케이. 살짝 그쪽에서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떡은 냉장고에 들어있던 거랑 상관이 없어요. 동란식도 딱 구워서 옆에다 이렇게 다 넣은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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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란아 네가 여기 와서 요리 할 줄은 몰랐지?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방송 엄청 막 하는 것 같지 않아? 아니 뭐. 대단해요. 이런 식은 처음이라. 원래. 원래 합방하면. 30분이나 1시간 전에 휘테이드를 만나가지고. 오늘 방송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얘기하잖아 근데 나는 어땠는지 얘기를 좀 안 돼? 근데 사실 제가 지금까지 합방왕 매니저 분들 다 오빠 같은 거 이상이 됐어요 남순 오빠 딱 빼고 아 진짜? 네 어 그냥 아 그냥 하는 거지? 이러면 약간 그냥 그런 식으로 했었어? 네 그냥 왜냐면 저로서 뭔가 스토리를 이끌어내기 보다는 저를 불러낸 목적이 그냥 약간 뻔히 보이기 때문에 네네 그냥 뭐 딱히 뭐 안 시켰는데 아 진짜 굳어져요 앞치마를 했을까요? 앞치마를 했을까요? 그래 그래야 좀 몽라니가 좀 돌기가 편하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 세팅 없었습니다 아 하지마? 네 그런 세팅 없습니다 좀 말았게 떡이 이렇게 붙어있는 걸 어떻게 빼야돼요? 그거 눌러가지고 빼야지 눌러가지고 세게 딱 굳어가지고 돼야지 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진짜 굳었어요 내가 해볼게 잠깐만 넌 이리로 와 넌 이리 와 그리고 난 이제 살짝 이렇게 봐 응 어 살짝 여쪽을 봐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이런 떡은 딱 눌러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 그냥 떼지지 이렇게 하려면 그냥 떼지지 이렇게 하려면 어 엄마 난 뭐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어?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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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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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웬만하면 먹거든 네네네 어 떡이 좀 많이 딱딱하긴 하다 어 어 야 근데 사실 뭐 언제 또 떡을 또 언제 풀리고 하겠어 아 그쵸 급하게 하는 거니까 대충 하는 거지 아 그쵸 아 그래도 우리 떡 하나씩은 맛보자 어 떡 좋아해? 아니요 떡 안 좋아해? 응 와 코리안 라이스 케이크를 안 좋아한단 말이야? 약간 인잘미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떡이 밥을 약축시켜 먹는 거랑 칼로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아 그래서 제가 저희집이 밥상선질환이 있어가지고 살이 되게 잘 붙었는데 약간 칼로리 아 그럼 너는 탄수화물 자체를 굉장히 멀리 하겠네 좋아는 하는데 어 여기 봐 아 좋아는 하는데 응 어 약간 네 많이 많이 높으면 잘 쉬시더라 아 진짜? 네 뺄 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찌는 거 한순간인데 빼내는 게 더 좋고 동란이네 살이 잘 찐 사입이구나 네 이제 갑상선 기능도 과학성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진짜 잘 붓고 있어요 음 이 정도면 뭐 됐겠지 네 어 이 정도면 됐겠지 결국 오빠가 다 하셨네요 죄송해요 아니야 동란아 넌 옆에서 그냥 그렇게 있는 게 너무 좋다 어 동란아 이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좀 나는 이제 그걸 해야 될 것 같아 어떤가요? 파기름을 이제 안 무지개 내야 되니까 아 돼지기름 할 때 음 자 여기서 문제 이렇게 좀 약간 늘러붙어있는 이렇게 탄 것들을 제거해주고 파기를 볶을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저는 그냥 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왜냐면 베이컨 향이 좀 그렇지 그렇지 향을 육향을 내야 되기 때문에 동랑이가 뭘 좀 안 해 엄마가 이름으로 엄마가 요리사예요 엄마가 요리사야? 네 짜파게티 요리사? 네 짜파게티 요리사는 아니고 셰프 같았어요 아 진짜 셰프? 네 오 아 두 개만 끓이는군요 어 지금 라면을 저희가 바닥에 앞장을 아 두 개면 충분하지 솔직히 응 그치 라면을 내가 떨궈버려가지고 방송 튕겼다는 얘기에 척척한 일단 뭐 슬리퍼 신었으니까 어 자 그러면 이제 파기름은 여기다 일단 좀 오셔놓고 얘 데친 다음에 같이 볶으면 됐어 어 인정 그러면 돼요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동랑이 너가 이쪽에 항상 있어야 돼 어 그렇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끓일 거 다시 넣지 음 이거 근데 3초 룰을 어겠어요 근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 땅에 떨어진 이 면이 네 이 면이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 좀 쓰기가 위생적으로 좋지 않죠 그러나 툭툭 털고 싹 넣어버리면 돼요 예 맞죠 네 어때요 제 위생관념이 뭐 집에 개가 있으면 뭐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어디다 어디다 시를 했을지 모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네 인간인 대상 사실 집에서 라면 끓여먹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면 떨궈가지고 이렇게 해도 그냥 주워가지고 넣고 그래 맞아요 갑자기 끓일 거 크목까지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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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횟집 같은 데서 알바를 해봤는데 그 이제 쟁반으로 이제 날라요 쟁반으로 이렇게 뭐 밑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네 날려고 하는데 뭐 뭐 스키닷이라 그러지 네 다른 것도 막 나오는데 뭐 하나 좀 떨어지면 그냥 그거 주워 처먹으려고 예 일하다가 그런 적 많아요 손님들이 이제 남긴 거 소세지 야채 볶음 뭐 이런 것도 하나씩 주워 처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음 쏘야 쏘야 자 자 후레이크 쌍 넣어주고 음 하나는 약간 꼬들면이네요 마지막으로 속바지 입었어요 예 속바지 입었습니다 근데 약간 투명 속바지라고 할 수 있겠죠 살색 아 살색 어 보실래요 아 아 공란아 네 속바지잖아 왜 너가 자꾸 그렇게 하면 네 그 어필을 자꾸 이렇게 하면은 사실 내 입장에서는 좀 오예 딱딱해 마음이 딱딱해져 아 아 번말인지 알겠지 응 그러지마 네 어 자 막 약간 툭 익혀 드시고 그러시는 편이세요? 라면을? 네 아니 내가 이빨이 있으니까 그래도 왜냐면은 얘네들 그냥 물 좀 지금쯤 따라 내고 저기에다 볶으면 또 요리가 소음이 되잖아요 야 진짜 똑똑하다 확실히 이게 좀 그 매운 사람은 다르네 잠깐만 이거 뭐야 완전히 짜서 비벼달라 볶음 짜장 소스 그냥 마지막에 하는거 응 여기 그거 짜장 스프도 있네 뭐야 이거 짜장 마지막에 하는거에요 아 그래? 네네 야 짜장 스프가 6개가 들어가 있네 와 오늘 춘장에 취해버리자 지졌다 춘장에 취해버렸어 미쳤다 미쳤어 이거는 내가 봤을때 그 채가 필요해 인정? 하지만 채가 없을때 어떻게 하느냐 사실 제가 주방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아니면 그냥 집게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아 집게로 집어서? 아 저기 와 와 동란이 정말 똑똑하네 동란아 네 진짜 똑똑하다 아니야 와 어쩌면 왜 이렇게 똑똑해 동란아 너 이쪽에 하지마 너 항상 여기 있어야 돼 알지? 어 이게 파기름을 내놓은거거든요 동란이가 네 동란이 파기름을 얼마나 잘 냈게요 이렇게 잘 냈어요? 파기름을 예 아 여기다가 먼저 소스 넣고 해도 그냥 뭐 근데 상관없게 돼요 똑같은다 유난을 떠네 그러니까 유난 유난 뜬다고 할까봐 그냥 철회했어요 아 소리 너무 시끄럽다 이거 꺼버릴게요 여러분들 아줌마 언제 오지? 랄빼야? 금요일날 오지? 네 오늘 이거 치우면 도대체 임기겠다 제가 치우죠 아 그래? 와 미쳤다 여기다 소스 부으면 돼 여기서 이제 면수 어 면수 한번씩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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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게티 랭키로 싹 내가 할 때도 같이 얘기해 주니까 싹 싹 어 좋아 나 이거 조금만 비우고 올게 건더기가 안 먹으면 안되니까 하셔도 돼 하셔도 돼 야 짱왕은 특이하게 고기가 많다 고기는 다 버려버렸어 물을 비우면서 응 근데 소스가 그 정도 양이 되면 불을 수밖에 없어 이게 좀 쪼를 수밖에 없어서 이거 같이 이렇게 싹 넣어줄게요 그거 붓고 형 잠시 1인칭을 좀 찍으실래요? 저 이거 밑에 좀 치우게요 이거 나중에 치워 너무 걸거쳐가지고 이거 자 오케이 지금 레고 3번 밟았어요 이거 씻으실래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요렇게 가야지 얼굴이 안 나와요 이러면 안으로 들어가니까 불 좀 봐서 켜놓고 너무 끓을까봐 아까 꺼놨어 야 이거 넣는 것도 일이네 야 짜왕은 진짜 저기가 있네 복잡 싫어요 어 춘장이 진짜로 있네 리얼 춘장이 있네 이러면 진짜 짜장면 맛 날 거 아니야 응 와 짜장면 좋아해? 좋아해요 아 진짜? 음 좋아하지만 많이 자주 못 먹는 거 그치 이게 또 그거 타요 타요 약불로 좀 부탁드릴게요 약불로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방구석 에드워드 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구석 에드워드 권 선생님 정말 요리를 위해서 이런 것도 못 보신 분들 있으시거든 어 뭐가 비위생적이에요 뭐가 어째요 뭐가 저째요 채팅으로는 뒤지게 그렇게 하면 지 배고플 때는 이제 그냥 냉장고에서 그냥 어 계란 두개 꺼 해가지고 계란 딱 이렇게 후라이 한 다음에 고추장 넣고 그냥 밥에다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비벼 먹는 사람들 많은데 그것도 맛있죠 근데 그것도 맛있어 맞아요 계란 두개면 완전 간장계란밥도 꿀맛이잖아 아 맞아요 간장계란밥 좋아해? 너무 좋아서 간장계란밥이랑 약간 베리에이션으로 버터케찹밥도 맛있어요 버터케찹밥? 네 오 존나 고염증 났나 진짜 맛있어요 아니 진짜 맛있어 생각보다 응 너 많이 먹어라 아 진짜 맛있는데 아니 근데 야 버터랑 케찹이랑은 좀 아니지 오우 오우 아 뭐 근데 개인 취향 존중합니다 네 네 궁합이 안 맞지 그거 어디서 그렇게 먹는 거야? 남아공에서 그렇게 먹었어? 저의 어머니가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아 저의 어머니예요 오히려 어머니가 그렇게 먹었다는 것에 난 놀랐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 그렇죠 어 너 이게 필살기 쓴다 아니 진짜예요 아 진짜로? 네 어 그래 동랑이 좀 한번 스스로 해봐잉 어 아 너무 재밌네요 그거를 여기다 담으면 뭐가 될까? 무슨 짜장이 될까? 여기다 담으면 드림 여기 쟁반짜장 그렇지 쟁반짜장이 되는 거지 세상에 Holy shit What the fuck Wow That's an artwork What? What do you say? 예술이라고 What did you say? 예술이라고 예술? 여기다가 이제 얹나요 이제? 아니 얹으면 안되지 이거는 그냥 이거대로 따로 이렇게 해서 네 자 그럼 저희 이제 요리 가지고 바로 먹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자 자 우리 온라인이 진짜 어 저희집에도 이 의자 있는데 아 진짜? 여기 앉기만하면 엉덩이에 체크무늬가 남아가지고 아 그러네 맞아 맞아 자 그럼 이제 각도 좀 날표시켜서 봐주시고 어 동랑아 네 내 폰이 거기 하나 아 저기있다 점수기 위에 있다 손 좀 갖다 줄래? 아 맞다 젓가락도 필요하겠네 동랑아 미안하다 자꾸 시켜 봐 젓가락이 여기 응 아무거나 이렇게 또 요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니까 혈액이 없어 접시 드려요? 아니 필요 없어 너 필요는 그렇게 해 나는 원래 이렇게 한국인들은 한국인의 장이 있잖아 또 국도 같이 퍼먹고 아 그렇고 그런 문화 굉장히 극혐한구나 아니요 그 먹긴 했는데 여기 막 흘리고 제가 먹을까봐 아 그래 그러면 앞쪽으로 그냥 저희가 머리를 이렇게 맞대고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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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일단 눈높이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응 와 나 이렇게 꾸득꾸득한 짜장면이 너무 좋아 짜장라면 여러분들 짜장면도 맛있는데 뭔가 짜장면이 땡기는데 어 짜장라면은 별로고 그런 경우가 또 있잖아 여러분들 짜장라면이 땡길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응 맞아요 한 번 먹어볼까요? 아 아 한번 먹어볼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케이 잠깐만 어 랄프야 살짝 올려도 좋을 거 같은데 좀 더 올릴까요? 어 더 올려야 돼 너무 꼴려버리면 한번 먹을게요 아 서서 먹는 건 좀 그렇다 아 약간 위에서 내려지고 싶으세요? 어 알겠습니다 얼어들어갈게요 그렇지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줘요 시공방 균형을 죄송합니다 어 계속 일어네 지금 랄프씨가 이런걸 잘 안해봐서 그래요 음 자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앉아주세요 네 앉아주세요 응 부닥쳤어? 괜찮아? 아 전기가 랄프야 랄프야 저 앞집차 하나만 줘 봐 응 갖고와 봐 응 아 필요하지도 않았어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 랄프가 갖고올거야 앉아 응 앉아앉아 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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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좋아요 네 자 그럼 한번 먹도록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아 파기름을 낸 꾸득꾸득한 짜왕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 전라도 사투리 쓰시네요 아 나 전라도사람이야 아 저도 그래요 저도 잠깐 눈동자 흔들리는데 아닌데 아니야? 응 아 그래? 네 아니에요 어 뭔가 약간 고양이 같다고 하죠 저는 이제 사실 너도 전라도 저희 성씨가 광산이잖아요 아 그래? 어 식사시록 터졌습니다 어떤사람이야? 드립니다 너무 빨라서 지금 못봤는데 식사시록에 누구야? 형이요 형 드시지마시고 나 먹지말고 돈 많이 먹으라고 감사합니다 그래 제호가 응 안 먹을게 제호야 부담스러워 괜찮아 괜찮아 나 물 좀 줘 할거야 물은 먹어도 되지 제호야 안됩니다 네가 제호가 아닌데 왜 네가 대답하니? 네 왜 먹어도 돼요? 응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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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른 곳을 보는 것 같아 나 지금 동란이 그릇 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보여진다 이게 각도 때문에 죄송해요 동란이 그릇 봤어 그래 그래 응 먹을만해? 응 맛있어요 응 제호야 뭐하노? 고마워 우리 또 제호가 나이스 나이스 너무 고맙고 바로 먹어줄게 근데 꾸득꾸득하니 맛있다 응 진짜 알았다 하루에 몇개 먹어? 하루 그리고 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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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두끼 떡 한번 먹어볼게 어때요? 먹으면 안해 나 빼 짭짤하고 맛있네요 응 맛있어 이 조합이 응 라이프가 지금 김치 뜨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되게 피드백이 진짜 빠르신 것 같아서 여기서 한 달여주면 바로 가서 뭐 하고 계시더라구요 아 A급이야 랄프는 임복이 많으신가봐요 나 임복? 응 그치 임복 많지 다해도 있지 수트도 있지 랄프도 있지 전기도 있지 다 있네 철구도 있지 응 음 음 와 근데 진짜 맛있다 응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거? 브라가 아니라 파기름이 오빠가 파기름 내자고 하셨을 때 맛있게 좀 음 맞아맞아 약간 제로콜라도 갖고 와 아우 좋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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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가 없네 왜요? 내가 이렇게 딱 까준거 딱 주면 그냥 네가 굳이 까지 안 까면 되는데 여기서 딱 네가 까버리니까 내가 너무 민망한데? 저도 까서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 그럼 서로 까주려고 했던거야? 어머 제 성격이 원래 어미새 느낌이에요 어미야? 어미새 어미새 어미새라고? 어마이새야 어마이버드 그래서 이제 다들 챙겨줄 때 먹었는데 진짜? 동란이가 이런 부분이 있네 어메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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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패드립 좋아하네 아니 너 패드립 좋아하지? 아니 아니야 어메새네 어메새네 엄마를 어미라고 하잖아 응 어미가 방황같은 느낌으로 어메새네 근데 그게 왜 패드립이에요? 어미새가 너가 어메새네 이러면 그게 패드립이잖아 근데 이 상황이 누가 너가 엄마 이렇게 나와? 누가 그래? 왜 그래? 왜 어메새네 나 깜짝이야 뭐하는거야 나 진짜 너무 금방 없어서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난 좀 어머마를 좋아해 어떻게든지 토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맞아요 어머맛새네 사실 네가 여기 와서 몸매자랑만 하고 가면은 좀 너무 매력 없잖아 난 내가 악역을 자처하는거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습니다 왜요? 채팅창에 느그 어매란 말이 약간 우리 엄마 왜 얘 패드립 좋아한다니까 그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이 어깨 반응을 받아줘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안 받아주면 애가 진지충인 애가 받아주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랬었어 니에마한테 전화 좀 해봐라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면 너희 엄마한테 전화 좀 해봐 맨날 고용룡하네 전략같이 잘하네 성형이랑 많이 쓰셨어요 코트야 정신차리자 성게다 이러는데 동란이는 성형을 안 한 것 같은데? 아 제가 근데 은근히 또 눈코 했어요 아 은근히 눈코 했어? 아니 사실 저는 약간 둘 다 응 근데 니가 티 안난다 저는 둘 다 약간 얼마 안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눈 같은 경우는 진짜 안검하수가 있어서 했고 어 티 안나 진짜 티 안나 네 그리고 코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옛날에 운동을 좀 했었잖아요 응 그래서 코가 한 두 번 부러졌었는데 아 진짜? 네 좀 많이 휜거를 조금 교정을 했거든요 응 근데 그것도 결국적으로 외모의 개선효과를 봐가지고 나도 성형했냐고 그러면 성형했어 나도 성형했어 나도 성형했어 어디 하셨어요? 나 눈코입다 응 오빠도 안검맛이 있으셨구나 의료사고 일어났어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된거야? 사고 일어났다기보다는 되게 멀쩡하게 생긴거야 그래? 생긴거 어때? 너가 봤을때? 실제로 보니까 한국인 평균 아 한국인 평균? 네네 그냥 어디가서 누가 외모 가지고 깔 수 없는지는 한국 남자? 네 한국 남자 평균이 별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진짜 어떤 그림이 떠올라서 그거 아니에요 그래? 전혀 그런거 아닙니다 왜 이러는거야 야 이거 일별 일별 아니라고 아니 왜 이렇게 의미부여를 하세요 선생님들 진짜 아니야? 아니 진짜 아니에요 봐봐 혼자 음흉하게 쳐박이는거 봐 이거 약간 좀 사상에 의심이 간다 아니 나는 아까부터 그게 너무 웃겨 동란 게이야 했는데 그게 너무 거감이 뭔가 왜 이렇게 쫙쫙 달라붙지 동란아 근데 나중에 잘돼도 나 네 그 막 나를 저기하지마 그 미워하거나 그러지마 나중에 잘돼도 저한테 뭐 하셨어요? 아니 오늘 이런 것들이 좀 뭔가 프레임이 돼가지고 네 방송을 탔는데 애들이 막 동란 게이야 이러고 해버리면 괜찮아요 사실 오빠가 이렇게 엉록하시기 전부터 동란 게이야는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 그냥 괜히 그 일배는 동란이를 응원한다 이렇게 막 이러고 가시고 진짜? 그런 건 확실하게 쳐내야지 너 그런 거 보고 막 웃지? 그런 거 보면 아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지 그러니까 너 그 프레임이 안 벗겨지는 거야 아니 근데 너가 진짜로 일배를 안 하면은 그게 진짜 엄청난 프레임인데 아니 근데 뭐 클리아 하시는 선생님도 오시고 응 뭐 보배 선생님도 오시고 많이들 오시는데 뭐 그 뭐 특정 하나만 가지고 저는 뭐 깔끔하게 없어요 얘는 커뮤니티 존나 많이 안 해 저도 원래 몰랐거든요 근데 고소라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약간 저는 그냥 커뮤니티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각자가 지지하는 성향에 대해 맹목적이신 분들이 모이는 응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뭘 믿고 지지하든 간에 택퀵 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나한테만 강요 안 하면 돼 짠 응 으음 으음 아 으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확실해선 오빠 나? 내가 왜? 오빠도 페이스도 해봐요 나는 그거야 여러분 동란이는 내가 통어치라고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동란이는 조금만 조금만 줄이면 돼 일졸만 해요? 조금만 조금만 줄이면 돼요 동란이 이 정도만 네 이 정도만 네 예? 동란아 네? 네 excuse me 하셔야죠 왜? 그게 매너지 않아? 너도 막 트름 해줘야지 뭐? 트름 방금 안 나왔는데 어떡해 미안해? 죄송해요 센스가 없었네 앞으로 베이지를 좀 모아놓을게요 너 진짜 매너 좋다 왜? 트름도 참고 사실 콜라 나오면 트름 나오잖아 그건 그렇죠 그럼 그거 해볼래? 너 콜라 양이 어느 정도 남았어? 나보다 더 많이 있네 그러면 이거 벌컥벌컥 마시고 5초 마시고 애국가 불러봐 제가 트림맛킹 바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한번 해봐 어디까지 차 마시나 보자 근데 리얼 바라이어티 5초 마시면 돼요? 응 2 3 4 5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와 왜요? 쩐다 진짜 매너 대박인데? 아니야? 아니야? 죄송합니다 왜 웃으세요? 틀렸어요 저 가사 틀렸어요 틀렸어요? 잠깐만 미안해 틀렸어요? 죄송해요 어 틀렸어? 그 다음 무궁화삼촌리 화려관사 아니에요? 안녕 맞죠? 맞죠? 깜짝이야 나도 내가 세극기를 한다고 애국가 틀린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나 얼굴에 다 묻었다 왜? 무슨 일이에요? 어 풀러 다 묻었네 왜? 어쩌잖아 아이들 진짜 맛있다 급하게 준비한거 치고는 진짜 괜찮았어 인정? 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동해물 다 먹은거지? 네 소식하네 잘 먹었습니다 응 굉장히 소식을 하네 너 그럼 주량은 어떻게 돼? 주량은 미안해 미안해 아유 욕을 시청자 마음의 대변인이군요 아주 이상해 저도 모르게 아 너무 웃겨 황급하게 본인 입을 막으신게 너무 웃긴 부분이네요 시청자 대표래 응 아유 참 정말 자 무튼 여러분들 오늘은 동란이랑 이렇게 함께 했는데 사실 진짜 짠게 더럽게 빠개네 아 죄송해요 제가 웃음이고 울음이고 한 번 더 하기도 잘 모르겠어요 노래? 응 여러분 노래하자고? 응 응 하시죠 양성했는데 귀찮아 오케이 노래하러 가자 PC로 넘기겠습니다 형님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